오늘 본문 말씀에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펜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슬픔과 애통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헬라어의 펜테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아픈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마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은 뼈를 깎는 것 같은 살을 애는 것 같은 아픔과 슬픔을 이야기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아픈 그 슬픔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들이 당하는 애통과 슬픔 그런데요 이 애통과 슬픔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육체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권세와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물질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런 애통함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여러분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베를 죽이고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운 이이다 죄책감으로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그래서 이 죄책감에 대한 문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세인 사두개인 바리세인 그들은요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주님이 그거 복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불교에서 이런 용어를 쓰죠 장좌불화 무슨 말이에요? 잠도 안 자고 등도 기르지 않고 눕지도 않고 고행하는 거예요 용맹정진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수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그 고통의 문제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이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잠원 17장 21절에 보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애통함이 아니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우서 7장 10절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망에 이루는 아픔과 주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아픔을 우리들이 구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애통함이 위로가 있으며 그 애통함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닌가에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애통함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서니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아픔이 올 때 그것이 복대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가면 이루는데 encore多少 한글자막 by 한효정